네 기초반 마지막 10강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초반 훈련을 통해서 놓쳐버린 또 전도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전문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직위의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고 복음할 수 있는 참 응답들이 우리의 예원의 현장과 모든 지역과 구역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강입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더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아 이제 끝났구나 지난 아홉 번째 9강 때 이제 직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또 인도받는 그런 올바른 직위가 여러분 지역에 있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동네가 산 위에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 동네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가기도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빛을 비추는 그 동네가 산에 있으면요 아무리 높은 산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죠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도 뭐 이래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열악하고 환경도 시스템도 사역자도 일꾼도 부족한 그런 열악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지역에 올바른 말씀의 인도 받는 성령의 인도 받는 그런 지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지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살게 되고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지역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지교회가 참 중요한데 이러한 지교회에서 이제는 뭐 하냐면 드디어 캠프를 하게 됩니다 캠프는 우리가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거죠 어떤 빛이냐 그냥 빛이 아닙니다 장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 빛을 일어나서 비추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현장의 지역에 비추는 거죠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것도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그 동네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매일 영적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금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 매일 우리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조두순이라고 아시죠 다들 전 국민을 완전히 경악시켰던 그 조두순이 이제 출소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본인이 원래 살았던 지역이 이제 안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로 당연히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면 당연히 자기가 원래 살았던 집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산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조두순이 출소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 지역으로 오느냐부터 지역에서 막 반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에는 경찰 수십 명이 막 경호를 하고 그 지역에 그 조두순 집이 있는 그 지역 주변에 CCTV를 막 두 배 세 배 더 설치하고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막 결사 반대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필요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소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조두순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CCTV를 두 배 세 배로 달고 경찰이 더 많이 순찰하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요 그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지귀회가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귀회가 없으면 지역에 계속 재앙과 저주의 흐름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살리는 빛을 지역에 비추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해야 될 지귀회 캠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귀회 캠프의 목적이 뭐냐 지귀회 캠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귀회 캠프를 왜 하느냐 물론 캠프 자체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인생 캠프라는 거예요 인생 캠프는 뭡니까? 개인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우리가 다 알죠 또 캠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캠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하는 사람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캠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은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과 불신자들을 캠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먼저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생 캠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귀회 캠프로 또 떴던 캠프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캠프를 통해서 뭐하는 거죠? 개인화하는 겁니다 개인화가 뭐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을 현장에도 비추고 불신자에게도 비춰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캠프하러 나간다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비추십니다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비추십니다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숨겨두었던 또 저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던 각인되어 있던 잘못된 상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캠프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교의 캠프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빛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본론의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우리 캠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때만 캠프하는 캠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의 축복입니다 또한 지교의 캠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훈련 캠프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훈련 캠프란 건 뭐냐면 제자화 정말 중요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뭘 훈련시키냐면 제자들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와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 바꿔주신 겁니다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메시지와 설교를 통해서 뭐 한 거죠? 제자들의 관점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하나님이 계속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 캠프였습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영적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의 캠프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은 훈련이 아니고는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교의 캠프를 통해서 이런 훈련 캠프의 목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지교의 캠프의 목적은 이제 현장 캠프입니다 현장 캠프는 말 그대로 뭐죠? 현장화를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죠 여러분 뭐 메시지 듣는 거는요 하루에 뭐 일주일에 여러 번 여러 개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듣고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막상 문제 만나고 현실 만나면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말씀 붙잡았는데 돌아서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람 앞에 또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붙잡은 말씀을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실제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3년 동안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 말씀 성취를 보여주신 거죠 실제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요 사실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봐버리면 한 번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의 캠프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계속 말씀 확인하고 기도응답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죠 지교의 캠프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포롬도 잘하고 메시지도 잘 붙잡고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 현장에 데리고 가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직접 불신자를 만나서 영전 메시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부딪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현장 그러면 피하고 싶고 캠프 그러면 피하고 싶고 현장에 부딪혀보지를 않은 거예요 현장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실제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내가 계속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현장 캠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교의 캠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지교의 캠프를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교의 캠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캠프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지교의 캠프는 기도 캠프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또 사단이 가장 긴장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방법으로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캠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 캠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지역에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교의 모임 속에서 같이 포럼하고 하다 보면 시간표가 딱 나와요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간표다 지금 그거는 예배와 모임 속에서 포럼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교의 캠프는 좀 구역을 세우는 캠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떤 지역의 구역이 너무 지금 약해요 또 근데 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구역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좀 구역을 확실하게 세우는 캠프를 한번 하자 또 아니면 이번에 우리는 좀 사역자를 세우는 캠프를 하자 제가 실제로 예전에 다른 대교구 사역할 때요 어떤 중요한 지역인데 신도시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이제 지역장 권사님 한 분이 나이도 좀 있고 되게 연약하고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다 젊은 분들은 바쁘고 시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하겠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지역장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중요한 지역이니까 아, 그래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 지역장 권사님에 좀 힘을 실어주고 이분이 좀 확립되고 뿌리 내리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하자 사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현장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상가도 다 들어가고 했지만은 그 캠프의 목적은 뭐냐면 그 권사님 한 분을 딱 세우는 거였어요 그 캠프를 통해서 그 권사님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그 권사님 한 분이 힘을 얻으니까 지역장이 힘을 얻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놓고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 캠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교의 캠프는 뭐 하는 거죠? 사람 캠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사람이 결국 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 또 대상자를 찾는 그 캠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 업, 또 기능 또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된 현장 그게 어마어마한 캠프의 문이 될 수 있거든요 캠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많은 캠프의 문들이 있어요 많은 현장의 문이 있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찾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캠프입니다 그래서 실제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주로 낮에 직위 캠프를 하는데 그 낮에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많아야 10명, 12명 사실 10명도 모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에 대해서 교구 식구들이 150명, 200명 되는데 그 캠프에 참여한 사람은 10%, 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주로 사역자 중심이겠죠 그럼 나머지 90%, 95% 대다수는 캠프에 참여 안 합니다 캠프에 실제 참여는 못 하지만 그 모든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캠프에 중요한 문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 식구들,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 캠프 속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기도 제목을 내고 자기의 전도 대상자를 내고 실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교회 캠프하는 동안에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응답받도록 그게 뭐라고요? 사람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놓고 지역 식구를 놓고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의외로 조금 믿음은 약하고 아직 뿌리는 못 내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사람 주위에 많은 문들이 있는 걸요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캠프 속에서 중요한 사람 캠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많은 발판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캠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바깥에서 전혀 관계없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많은 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캠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니까 현직 교사도 있고 중요한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니까요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준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준비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직위 캠프라고 했을 때 현장부터 바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캠프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 합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 나갑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사역하는 모든 대교구 사역할 때마다 모든 교구 지역에서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캠프를 합니다 근데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지교에 캠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일단 모일 수 있는 장소 쉽지 않습니다 또 모여서 이 캠프를 진행하는 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 다른 거는 뭐 뭐 이래서 우리 회식 합시다 그렇죠? 우리 사역자들 한 번 밥 먹읍시다 이런 거는요 금방금방 모여지더라니까요 근데 캠프 합시다 그러면 이게 빨리 안 돼요 그만큼 뭡니까? 영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 끌어모아가지고 방강제적으로 막 끌고 나가서 막 캠프 시킨다 그러면 그 캠프는요 완전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런 캠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캠프에 대한 잘못된 각인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캠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캠프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걸 먼저 준비시켜요 그게 준비 캠프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지교의 캠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인생 캠프입니다 사실은 인생 캠프 지교의 캠프 다 이제 뭐 한 달 한 달 반 두 달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캠프 하는 날에 이제 캠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그때 전체 포럼할 때 들어보면요 대부분 우리 지역 식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캠프가 너무 부담되고 또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막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화요일날 캠프한다 또 뭐 금요일날 캠프한다 그러면 그 화요일날 캠프하는 오전 시간이 막 너무 부담되고 그 전날 어떤 분은 막 잠도 안 온다고 할 정도로 부담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앉아있었고 또 캠프 나가서 현장 나가보니까 막 현장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달 반 두 달 반 했는데 점점 캠프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 불신자 현장에 캠프한다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더 은혜받고 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믿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살아났다 다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 캠프하신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캠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의 캠프로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그 말씀은 그거잖아요 원하신 자들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함께함을 누리는 가운데 또 전도도 하며 전도부터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나를 먼저 치유하고 나를 먼저 회복시키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캠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캠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갖춰지고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영적 시스템을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면 캠프 억지로 꾸역꾸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두 번은 못합니다 왜? 캠프 끝나고 나면 다들 전부 다 마음에 다시는 이런 캠프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캠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캠프에 참여하는 사역자들과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먼저 캠프하기 전에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캠프하기 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먼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직위에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응답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서 흩어지니까 각자의 현장에서 개개인들이 다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현장이 다 캠프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개개인들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며칠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여서 캠프합시다 또 나가서 캠프하는 거 그건 눈에 보이는 캠프입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캠프의 승패는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를 얼만큼 준비했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가 먼저 되어줘야만이 실제 나가는 캠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실제 지규의 캠프를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지규의 캠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며칠부터 6월까지 3주, 5주 아니면 길면 8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캠프를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캠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물론 주로 교육자들이 또 대교구장 목사님들이 캠프를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냐?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 마시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건데 이걸 누가 하자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캠프는 뭐냐?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무조건 100% 절대 주권입니다 캠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전호사님들 교육자 아니에요 사역자 아닙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캠프의 배경 우리가 그냥 캠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캠프의 배경은 성사미 하나님 이 성사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자 보자의 이 축복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캠프의 배경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캠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캠프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고 디데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정하는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정확한 날과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누가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뭐죠? 이걸 우리가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철저하게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령 13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성교팀이 구성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성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 5인 1조가 이제 구성되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금식을 합니다 바울과 그 팀들이 그만큼 팀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광고에서 시간 되는 사람 다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구의 캠프를 놓고 기도 캠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팀 구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실제 현장 나가는 캠프가 진행될 때에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현장 나갈 때 또 매주 현장 나갈 때에 어떤 팀으로 구성해서 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지구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중요한 팀 구성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팀 구성이 되어졌으면 이제 중요한 지역 즉 뭐죠? 어디에서 캠프할 것이냐 캠프할 구체적인 뭡니까? 장소 또는 현장을 이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보고 아 이번엔 여기서 하자 이번엔 저기서 캠프하자 이번 캠프는 저기를 들어가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기도 캠프 속에서 또 중요한 팀이 구성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 어딜까? 하나님의 우선 계획이 있는 장소가 어딜까?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딜까? 이걸 놓고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 많은 황금의장도 있고요 또 의외로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 특별히 뭡니까? 지역 안에 굉장히 빈 곳이 많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캠프 기획 또 캠프 도표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캠프 현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속에서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캠프가 필요한지 이번에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 것인지 이런 지역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치 식당도 보면요 잘 되는 식당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의 위치인지에 따라서 식당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사실은 햄버거 회사가 아닙니다 햄버거 파는데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맥도날드는 뭐죠?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도시 중요한 지역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맥도날드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보십시오 웬만한 마곡도 그렇지만 웬만한 도시 새로운 지역이 딱 생기면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서죠? 스타벅스가 제일 딱 황금자리 노른자 위에 딱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어디에서 캠프할 것이냐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의 캠프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시간표를 잡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도 중요하죠 일정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캠프에 누가 함께 할 것이냐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이번에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고 들어가야 될 캠프할 곳 구체적인 현장, 장소, 지역을 찾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캠프를 인도받으시면 돼요 네 번째는 이걸 가지고 실제 지구의 캠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캠프 날짜와 캠프 일정이 잡히고 그리고 캠프 들어갈 지역과 현장 팀이 구성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실제 지구의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예비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 예비 캠프란 말은 뭐죠 현장을 우선 분석해야 됩니다 이번에 위해서 10명, 15명 많게는 20명 이 사역자들이 5주, 한 달, 한 달 반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캠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비 캠프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에 따라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그 어떤 지역을 캠프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고 일단 우리 지역 식구들이 있고 또 지역 식구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사람을 준비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캠프의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우리 교회에 관계된 식구들이 있고 지역 관계된 식구들이 있고 또 그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현장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걸 잘했던 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걸 잘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어디죠?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들어갈 그만큼 이 빌립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아무 지역을 식민지로 삼지 않죠 중요한 교두보가 되니까 그것을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빌립보가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분명히 캠프하러 들어왔는데 캠프하러 들어왔으면 첫날부터 바로 캠프 시작하면 되는데 캠프를 바로 안 했습니다 수위를 유했다 며칠 동안 계속 그 성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딱 만납니다 그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면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바울이 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뭐 했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뭐 한 거죠? 그래서 수위를 동안 예비 캠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딱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보니까 대살로니까 지역에 바울이 캠퍼로 들어갔다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 성경인 자기의 규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새 안식이란 말은 뭐죠? 3주 동안 캠퍼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살로니까 지역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3주 동안 어떻게 캠퍼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캠퍼에 대한 계획과 계획이 딱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비 캠퍼가 딱 돼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땅을 정탐할 때 12명 뽑아가지고 가난한 땅에 보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정탐했어요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하고 10일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40일 긴 시간 동안에 가난한 땅을 철저하게 분석한 거예요 거기 땅의 토질이 어떻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음식을 먹고까지 완전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분석을 다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비 캠프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캠프의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예비 캠프를 철저히 하는 만큼 본 캠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캠프는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비 캠프를 제대로 예비 캠프 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응답들 다 찾아내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예비 캠프에 초점을 둡니다 예비 캠프를 제대로 딱 인도받으면요 본 캠프는 굉장히 쉽습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고 그런데 예비 캠프가 안 돼 있으면요 지역에 들어가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요 흑암도 안 끊겨 있죠 현장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사약자들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너무 캠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캠프할 때 여러분 세 가지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캠프라는 것은 캠프할 때 여러 가지 캠프 나가기 전에 모임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 모임,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프 모임에서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이 세 가지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캠프 모임을 하잖아요 그 캠프 모임 속에서 먼저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캠프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이 뭔지 또 오늘 내가 붙잡은 기도 수첩의 말씀이 뭔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요 가서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말씀 캠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현장 나가기 전에 그리고 정확한 기도 제목들 기도 캠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내가 인도받을 부분들 이거를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 모임하면서 세 가지 캠프를 먼저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럼입니다 흔히 캠프의 꽃이다 포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포럼이 잘못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 고문의 시간 될 수 있어요 한 열 몇 명이 포럼을 다 들으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정확한 포럼을 하면 그 캠프 때 포럼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반드시 말씀 각인해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가자마자요 또 원래 체질 대로 자기 열심대로 막 해버립니다 분명히 캠프 나가기 전에 오늘 주신 강단 말씀, 기도처 말씀 딱 붙잡고 이럴이럴 이렇게 인도받겠다고 해놓고 막상 현장에 딱 풀어놓아 버리면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현장 상황과 환경에 보고 막 그냥 자기 체질 대로, 자기 열심대로 예전에 했던 것대로 막 해버립니다 말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캠프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말씀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캠프하는 동안에 말씀 놓치지 않도록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뭐 환경이 이렇고 가보니까 실제 사람이 없고 가보니까 대낮에 집이 아무도 없고 그럼 다 속아버리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말씀 딱 붙잡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먼저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는 사실 실제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고 아내가 예전에 캠프 많이 했으니까 아 주택가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파트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가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주셨습니까 그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캠프 메시지 있죠 그날 주신 기도수첩 말씀 있죠 그 주관 주신 강단 말씀 있습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나가서는 환경에 속지 않고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뿌리 내리도록 캠프 마치고 돌아와서도 포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현장 캠프죠 여기 현장 캠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 나가는 겁니다 포럼을 맞춰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현장을 밟는 거죠 그 현장 밟을 때 이 현장 캠프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현장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약도 있고 또 많이 모을 수도 없고 또 사람 접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현장도 아마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때 현장은 사실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힘듭니다 여러분 한 번 할 거면 2시간 해야 되겠지만 매주 할 건데 매주 한 번씩 해서 한 달, 한 달 반, 두 달 계속 나갈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너무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짧게는 30분, 1시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딱 현장 캠프 말씀 따라 정확한 방향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 캠프를 하고 나면 만남도 있고 보금을 선포한 사람도 있고 또 전도지를 전달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캠프 끝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 주간에 다음번 캠프 모이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주간에 반드시 후속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캠프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후속 캠프는 누가 하냐면 그 해당되는 지역 그 해당되는 구역에 있는 사역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우리가 지교회 캠프 때 만났던 사람 접촉한 사람, 보금 들은 사람 이래서 영접한 사람, 연결된 사람을 그 주에 다시 찾아가서 뭐 하는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지교회 캠프 할 때는 캠프팀이 와가지고 보금 듣고 영접 다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재방문을 해보면 아, 자기 뭐 그런 일 없다고 아, 자기 그때 뭐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캠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주간에 해야 돼요 그 주간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한 번에 영접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 영접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다락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확인하고 시스템을 딱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번 캠프 할 때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거 안 해버리면 한 주 지나고 나서 일주일 지나가서 또 그 현장에 가보면 또 처음부터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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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뭔가 시스템이 세워지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이 5번입니다 후속 캠프를 꼭 해야 돼요 그 주간에 다음번 캠프하기 다음 주 모이기 전까지 그 주간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의 한두 명 두세 명 사역자들이 그 캠프 하면서 다 기록하잖아요 누구 만났고 어느 집에 찾아갔고 누가 영접했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방문하고 확인해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또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찾아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후속 캠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지교회 캠프입니다 구강 때는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교회가 어떤 곳이냐 지교회의 축복이 뭐냐를 말씀드렸다면 그 지교회에서 결국은 뭐 하느냐 캠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역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이 있는 지교회에서 그냥 캠프가 아니라 빛을 바라는 캠프를 하게 되면 사도인전 16장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 집에서 지교회에서 제대로 지교회 캠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대살로니카 지역도 마찬가지죠 야선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교회 캠프를 했는데 나중에 대살로니카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인전 18장의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의 브리스가 집에서 캠프했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 캠프가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교회 캠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죠? 그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 멤버들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교회에 모이는 식구들에게 조금 시간표를 따라서 중요한 미션을 줘야 됩니다 어떤 미션이냐 여러분들이 지교회 안에서 한번 영접운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운동 그냥 영접운동이 아니라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우리가 영접운동을 하자 이것도 가능하면 불신자들 대상으로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도 물론 복음 필요하지만 진짜는요 불신자입니다 완전 생 불신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 중심으로 한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 이 미션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300명 500명 아니더라도 이런 영접운동 속에서 정말 사도행전의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교회마다 어떤 미션이냐면 지교회에 필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지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교회를 그 지역에 왜 세우셨습니까 그 지역 보고만 하라고 그 지역 보고만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그 지교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뭐 구역예배 다락방 뭐 지역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는 인구가 한 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 잡습니까 만 명이며 그 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제자 보통 100분의 1로 잡으니까 100명의 제자 100군데 다락방 그리고 10지교회 10군데 지교회 이게 보통 잡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초장기 때 우리가 1천만, 40만, 유목사님은 4만 모일 때마다 1천만, 40만, 4만 수도권 보고만 몇 명 몇 군데 다락방, 몇 지교회, 몇 제자 이걸 우리가 초장기 때 모일 때마다 입만 열면 이 기도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지교회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딱 놓고 하나님이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주실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역 보고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몇 군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딱 잡혀줘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모임할 때마다 이 언약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초대교회가 이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교회마다 이 미션을 회복하고 이 미션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교회 식구들이 중요한 전도 스케줄을 한번 짜볼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교회에 모이는 멤버들이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중요한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개인의 전도 스케줄의 응답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의 캠프할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멤버들이 전도 스케줄을 딱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캠프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캠프 기획 여러분 지역에 캠프할 곳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빈 곳 버려진 곳 사각지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을 놓고 올해는 우리가 한번 두 번 정도 인도받아서 캠프하자 또 내년에는 또 여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 캠프 기획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의 말씀을 다 한 번씩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말씀 등을 펼친 거예요 저 캠프한 겁니다 지교회를 중심으로 2년 동안 지교회 캠프를 지속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지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 한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다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영접시킵니까? 영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뭐죠? 그냥 복음을 듣도록 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최소한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지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지교회 캠프의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캠프 기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지교회 멤버들 또 지교회 식구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결론 중에 결론이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지교회 식구들이 다 각자가 행복한 사몬을 속으로 서미타임 속으로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매일매일 개개인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들을 통해서 전도 스케줄 전도의 응답들이 오게 되고 그게 모이고 모이면 그게 지교회 캠프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되고 만남이 되고 거기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달합방의 문이 열리고 이러면서 말숨운동이 점점점점 지역에 계속 확산되어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식구들이 세워지고 세워지고 사역자로 일꾼으로 일어나게 되고 랩몬트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교회와 지교회 캠프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예언의 우리 지교회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초반 10주 동안에 또 5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다섯 기초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강의로 듣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과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영접운동과 또 이것을 지속하는 말씀운동 다락방의 문들이 열려져서 초대교회와 같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행복한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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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